페이지 레이아웃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인쇄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인쇄 1번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인쇄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시면 시트 탭에 가셨을 때 현재 인쇄 영역에는 A2부터 G24까지 영역이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다가 A25부터 G30 영역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인쇄 영역 뒤에다가 심표 누르신 다음에 범위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는 현재 영역 아래에다가 연결해서 A25부터 G30 영역을 인쇄 영역에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기존에 있는 G24까지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A25부터 G30 영역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고요. 인쇄 영역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돼요. 추가를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페이지 설정의 옵션에 가셨을 때 시트 탭에 가시면 G30으로 바뀌죠. 연결된 G24 다음에 A25 바로 연결된 데이터를 추가하면 전체 영역으로 A20부터 G30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25행을 빼고 A26부터 G30을 선택했다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심표 A2부터 G24, 심표 A26부터 G30 연결되지 않다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지만 현재 데이터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의 영역으로 인쇄 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인쇄 영역을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시트 탭에 반복할 행에 오셔서 이 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끌 2를 선택하시고요.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시오. 라는 작업하셨고 매 페이지 상단에 머리끌 바닥글에 상단이라고 하면 머리끌 편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머리끌 편집에 오셔서 오른쪽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페이지 번호가 있는 가 옆에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시고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 삽입하시고 슬래시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 페이지 번호가 있는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합니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입력하시고 확인 다음 90% 확대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페이지 탭에 가시면요. 확대 배율, 확대 축소 배율이 있는데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100% 인데요. 문제선은 90%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90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A2부터 G16 영역을 G16 영역을 첫 번째 페이지에 인쇄하실 거고요. A17부터 시작하셔서 G30 영역을 두 번째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가 나누어지는 첫 번째 셀이 있는 A17 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작업을 하실 건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나누기가 있고요.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하셔서 A17 셀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요. 1번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해서 오른쪽 상단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행위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반복해서 환자 코드부터 진료 시간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빠져나오시고요. 첫 번째 인쇄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쇄 2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 출력되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고요. 가로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매 페이지 왼쪽 위에는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머리끌 편지, 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편지 왼쪽 위에다가는 시트 이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시트 이름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우스 갖다 놨으셨을 때 시트 이름 삽입이라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시트 이름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확인, 다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셔서요. 바닥글은 오른쪽 아래에다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삽입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가 있는 두 번째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A3부터 H38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 반복할 행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인쇄가 나누어진다면 3행이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반복할 행에다가 3행 행머리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을 하셨고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요. 인쇄 클릭하셔서 상단에 시트 이름,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 현재는 한 페이지라서 반복할 행을 지정하셨던 건 확인이 되지 않지만 데이터를 더 많이 작성을 하셔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면 3행이 반복해서 표시가 될 겁니다. 예제, 페이지 레이아웃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